띄웅띄웅띄웅띄웅 띄웅띄웅띄웅 본체랑 싸우는구만 이제 그러면 애들 스킬 좀 빵빵빵 써야겠다 파워기어를 진짜 안쓰게 되더라구요 껐다 껐다 하는게 귀찮아가지고 오 성 성 좋은데? 푸숭푸숭 성 자체가 톱니밥으로 되있네 진짜 어 뭐야? 아 스테이지가 4개야? 아 스테이지가 4개야? 이 4개 스테이지를 한 번에 깨는건 또 아니겠지? 그러게 도망간거치곤 좋은데로 가네 어? 목숨왜이래 아 이어서 하는거지 아 아파보이는데? 아니야? 아아 그냥 도는 도는 땅이구나 아픈건 아니였어요 이 자식 방패 방패 방패를 들어가지고 거짓려 아이 드디어 됐다 굿 굿 어어 아야 이제 잠목들 이전에 있던 애들 다 나오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지나갔다가 아우 피하고 아아 맞는거였고 아 privile 하하하 baseline 올라가서 아 아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은 아까 거기라 은..영상 넉는 거잖아? 어 ם 몸소, 몸소 더해줄게요.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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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올라가시고 그래도 밑에서까지 공격은 안 따라오네. 기다려봐. 아아, 짐 타이밍이 아니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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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었어. 야아! 이거 그거 같네. 메이플은 안 해봤지만 메이플의 그 뭐죠? 그 뭐라고, 으으! 얘네 근데 죽여도 소용이 없어. 얘네는 안 죽는 앤가? 어, 인내의 숲. 인내의 숲, 안 해봤지만. 이렇게 와서 쏘고, 그다음에 집은, 그렇지. 얘는 왜.. 미끄덩 얘는 어차피 만만 보는 느낌으로 곧 다시 죽을 거니까 얘는 이제 한번 밟으면 떨어지는 땅이구요 아 점프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? 목숨 몇 개 사야겠다 3,000원짜리 얼마나 줘요? 와 존재사진 5,000원인데 3,000원짜리 아 무제한이에요? 애들 필살기 까비..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런 태하 태하 와 태초마을이야 피카츄 삐까삐까 아 빰 빰 빰 빰 빰 오케이 빰 빰 그렇지 빰 빰 빰 좋지 어우 잘 갔어 잘 가고 있었어 아 아 개춘 아 에시드맨 쓰면 미사일 막아줘요? 오 좋다 자 이거는 롱맨 시빌이에요 이거 타고 다시 돌아가고 흐흐흐흐흐 오 아 저거 에너지 너무 많이 쓰네 이거 뭐야 이건 저 뭐야 어 어? 이거 기다렸다가 왼쪽 거를 타야겠다 어 아닌데? 타이밍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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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미리 점프를 해놔야겠는데 아닌데? 요기 요쪽은 아닌데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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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는 다 썼고요 그치 그치 어 이렇게 어 길을 흐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couleur 점프거리가 모자랐어요 짬프 좀 뒤에 점프해야 돼 아blo 흐흐흐흐흐 어어 계속 이것도 막아줄 수 있을까 막아주네 잠시만 아우쒤리 바닥이 계속 돌아가 아아아아아아 야 여기서 갈리겠는데? 으이차! 아 이 자식이 아 쟤는 그러면 방어막 상태에서 한 번 더 공격하면 공격나가던가? 이런가? 아씨 아 뭐지? 쟤가 나가잖아 아 근데 쟤가 안나오네 아 나와라 아아아아 어 그냥 아 그냥 가야겠는데? 맞으면서 그냥 가라 아니 그냥 안가져 근데? 근데 아시드로 가지않으면 저기를 얻어맞는데 다시 지대로 갈리네 진짜로 아이씨! 오! 뭐요 저게 절묘하게 딱 저기있는데요? 아 이거 저기 죽여버려 그렇지! 너가 답이였다 너가 답이였어 오케이 아 이 자식 어쩔 수 없다 두 번 맞아줘 아아 어 어 이게 От 저게까지 뛸 수 있다고 내가? 아아 왜 여기서 시작이야 내가 저기까지 뛸 수 있다고? 딱 와서요 그렇지 아 이걸로 아우 쟤네네도 죽일 수 있네 와 퓨즈맨 꿀 퓨즈맨 꿀인 거 봤죠 아하하 아 저기서 어떻게 가야되지? 어 좋지 빵 좋아요 그다음에 냥 먹심 하나 먹고 위아래로 애들이 많은 거 보이죠 빨리 가야돼 아 오 쉽지 않다 역시 마지막 스테이지랄까 아 아 오우 야 저거는 아 공 공 가장 최근에 얻은 거 공으로 조금 죽여야겠다 아! 오! 샀어! 샀어! 이야! 봉이 어딨냐? 죽어! 오케이 쟤는 안맞네 딱 가려져 있어 이차! 그렇지 눈 안맞니? 오케이 떨어져 오케이 나나나 다 썼다 다 썼다 능력 너무 엄하게 썼다 아! 어이! 하하하하 오오오 너무 오 하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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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맞아 에 아씨드맨이 좋다 했지 하하하하 일단은 넘었으니 갈게요 와 가운데로 떨어져 허허 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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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즉사할 뻔 뭐야 이거 어 어 길을 봐봐야 해 아 아 저기 머리를 자꾸 박네 어디 루트로 가야 될까 저기는 아닌 것 같아 머리를 박네요 여기서 아 이거보다 살짝 뛰었어 아 이게 안되네 아니 강아지를 쏙 쏙 갈라 했는데 아니야 이 길을 보고 가야겠어 길이 어디야 길이 이상하다 나는 어 왔는데 저기서? 여기서? 아 한 칸 위로구나 이제 약간 길 알았죠? 아이씨 이 다음이였네 좋자 그렇지 그렇지 예쓰 이거에요 잠시만 띠즈 없니? 띠즈를 죽여 아아 아아 한 번 아우 쟤 체력이 은근히 있다니까 아 오케이 아 스피드 기어 맞아 그런게 있었지 에잇 에잇 오 오차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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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앙 치네 딱 며었을텐데 아 아 넘어가 넘어갈게요 아 얘는 바닥 피하면서 어 아 잠시만 아 갈게요 아 얻어맞고 있냐 그냥 가야지 오 나쁘지 않았는데 등반 오 마지막이다 목숨 많이 써야겠네 아씨 아니 근데 이거 저거 둘러싼 것 때문에 내가 어디인지 안 보이는데 아이템 사자 아이고 어 이런 것도 있네 받는 데미지 절반 아무튼 새랑 나는 목숨밖에 눈에 안 들어온다 새를 새 하나하나 뿐이니? 이거 이거를 해서 새를 또 새를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목숨을 구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구까지 늘려 최대까지 한 다음에 값이 가봅시다 미쿠조 지금 쓰는 애가 아닌데 까먹었어 아 아 시드맨 했어야 됐는데 어유 야 뭐해 좀 더 높게 높게 뭐야 얘 왜 저기까지 밖에 안 올려줘요? 셋 두 마리 날렸네 이거 다 날렸네 왜 왜 왼쪽으로 밀린거지? 왜 밀려 왜 밀려 왜 밀려 왜 밀려 왜 밀리죠? 아 너무 아프고 왜 밀려 지나가요 지나가요 오우하아 바로 왔다 근데 왜 얘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우 드디어 드디어 하하 버스전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아이씨 뭐야 뭐야 아이씨 뭐야 뭐야 여기 포착 그렇지 나 반대로 공격했네 아 뭐해 아 왜 계속 이러는 거야 이제는 공격도 못하고 어우 진짜 별론데 어우 진짜 별론데 계속 이 상태라고 야 계속 이래야 된다고 너무 좁아 그리고 당신 덩치 너무 커요 아 아 스피드 기어 맞아 아 아 반대 으윙 으윙 그냥 버거 피하는 게 낫겠는데? 이렇게 아 잘하지도 못해 아이씨 아 뭐야 아 눈탱이 안 맞았어 아이씨 근데 날라오는 패턴이 아 또 안 맞았어? 야 쉽지 않네요 날라오는 패턴이 근데 똑같네 똑같애 똑같애 야 안되는데 이거 어떡해 아니 이 기어도 불안전 기어가지고 자꾸 과열된단 말이지 아이차 아이 반대로 멍청아 아이 너무 사기 아닐까? 눈 나올 때만 공격 가능한 거잖아 아 가랑에 있으면 죽는 건가? 근데 가운데서 있긴 너무 좁단 말이지 퓨용 어디 어디로 피해야 돼요? 이거 이상한... 어머머 아 저 마지막에는 눈을 달으니까 아 까비 아 게임 오버야 악질이네 근데 근데 이번에 열목숨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지나가요 그래도 이 건너뛰는 아 여기는 나름 나쁘지... 그 이 다음 부분이 있잖아 거긴 나쁘지 않게 가는 것 같은데 아이씨 저게 하이미니 저렇게 되네 자꾸 좀 더 빨리 가야돼 내가 그치 바로바로 가야돼 아이씨 점프 점프가 안 눌러졌어 아이씨 새야 아이씨 뭐하는 거야 아 뭐하는 거야 이거 쓰레기템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씨 쓰레기템 돈 날렸네 아니 제가 높게까지 안 살려도 저거 쓰레기예요 어 얘는 원래 안 닿는 애였던가 아 뭐해 와 이고 능력 능력이 너무 많아요 아시드 아시드 미리 세팅하고 가야겠어 중간에 하려니까 헷갈려서 안 되겠는데 뭐야 아시드 완전 꿈이잖아 딱 시간도 많네요 응애용이었구만 응애용 아 아이씨 어디에 맞은거야 아 몬탱이 가랑이에서 맞았나봐 그냥 가랑이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아픈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맞네 오 뭐야 뭐야 우우 뭐야 뭐야 따라다니네 오 Los Angeles 얘는 공격 패턴이 굉장히 많네요 아 반대! 아 슬라이딩 진짜 내맘대로 안되네 아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뿅 쏘네 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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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 그렇지 팡 그렇지 아씨 여기였어? 아 나쁘지 않았어요 3분의 1 남겼어 이번에 나쁘지 않아요? 쩔프 슬라이딩 트우고 아 까비 이제 느낌 알았는데 이번에 점프를 너무 못했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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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하네 아 근데 진짜 빡 집중해야 된다 그쵸? 애가 빨라가지고 아 점프 왜 안할까? 점프를 어? 왜 안할까? 아야야야 슬라이딩 스피드 슬라이딩 트우고 스피드 위에 옹 다시 스피드 점프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스피드 기어는 어머머 왼쪽에서 아 왼쪽에서 마지막이야 이게 이게 우 아 판댄데요 아 끝났어 이번 판은 망했어 망했어요 아이씨 아이씨 아아 아아 근데 근데 이제 진짜 알았어 다음에 깬다 이번엔 진짜 깰 수 있어 흐흐흐 슬라이딩 슬라이딩 안 되었어요 슬라이딩 슬라이딩 점프 점프 아아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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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이딩 스피드 점프 슬라이딩 트우 오케이 아 아 파일 못 맞았고 점프 슬라이딩 스피드 점프 슬라이딩 스피드 슬라이딩 스피드 슬라이딩 오케이 그렇지 아 못 대효다 오케이 아 못 대효다 슬라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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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아 왜 자꾸 나갈까 이게 금방 모아졌을까요 슬라이딩 점프 슬라이딩 그리고 아 반대 반대 아 또 나갔네 슬라이딩 아 슬라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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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뿜어놨고 자 3탄 3탄 남았어요 4탄이다 어 맞춤 되겠는데? 오케이 역시 스피드 기어 잘만 쓰면 됐는데 근데 이제 하나를 깰고 아직 3개가 남았다 가볼게요 이 구조 어 뭐야 이거 오 부숴봐야죠 무섭게 어머 어 이거 무섭게 생기는 거 있네 어 이 타이밍이 바뀌었잖아 나 때문에 그래 이렇게 밀어주고 아 어어 쉽지 않은데 아이고 어어 씨 갑자기 움직여요 도스태스 아니 역주행 레이 때문에 아 위에서 떨어졌다 쟤는 폭발을 하네 어어 오지마셈 너무 많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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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 가야돼 가야돼 오케이 풀피 됐죠 여기서 또 쫓아오고 아차 아 아 아 아 안돼 안돼 야 야야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얻어받는거 봐 가야돼 가야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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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애들이 너무 안 좋는데요? 아! 짜증없다 저거 그거 그거 기술 써야겠다 누구로 하지? 퓨즈로 오케이 여기는 퓨즈맨에 맞고요 1, 2, 3, 좋아요 빨리 올라가! 아! 빠비! 오케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 와! 가시 박을 뻔했네 아씨 이게 좀 들어 여기서 퓨즈맨 2, 3, 그렇지 아! 그냥 갈게요 갈게요 그 다음에 퓨즈맨 좋아 1, 2, 3 이제 됐어요 헤헤 그 다음에 돌아와 빨리 문 열어 오케이 죽이고 갑시다 뭐예요 이거 이거 중간모스인가 봐 아 뭐 앗 지금이야? 오케이 아 지금 오케이 중간모스 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몹인데 아 얘는 저 당근이를 죽여야되는데 쟤가 문을 너무 쪼끔 연다 아 아하 이거를 얘 오케이 파워교장 아이고 안되네 일단 부셔놓고 뿅 그렇지 여기는 오케이 아 여기까지 올라 여기까지 올라와 오케이 한 번 더 뿅 지금 오케이 뿅 뿅 지금 어디서 아 그냥 맞으면서 때렸고요 이 다음 기다려 뿅 뿅 뿅 지금 한 번 더 뿅 뿅 뿅 지금 그렇지 피 피를 잘 주네 아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뿅 뿅 뿅 뿅 아이 그냥 가요 그냥 가 아 아 타이밍 맞춰서 다시 뿅 뿅 뿅 지금 그렇지 네 아 목숨도 줘요 이거 또 먹어주시고 지금 아아 지금 오케이 아 아 아 기다려 아 밑에 뿌셨구나 위에 위에 뿌신게 미나마 아아 어 너무 타이밍 너무 못맞췄구요 쏴 오케이 일단 가지고 방 방 먹고 먹어 먹어 그치 방 아 얼마나 방 방 방 방 됐어 됐어 그치 가자 어 슬라이딩 할 수 있어야 됐네 다시다 대충 죽여주고요 어차피 이거 있으니까 어 뭐야 오케이 우와 그냥 가요 봐 와 이게가 오는데 오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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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센데 요기서 그냥 강아지 타고 넘어갈 수 있을까 어 강아지 타고 아아 씨 아아 강아지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 먼가 안 멀 아 멀어 뭐 씨 왜 떨어진 거야 터져 우와 됐다 올라가 어 너무 너무 빠른데 아 여기 쟤가 넘어오는 거 까먹고 있었어 됐다 아 저거 쟤 너무 하기 싫네 넘어갈게요 아 못 넘어갔고요 아 계속 따라오네 포기 포기 안하는데 포기 안하는데 그냥 저기 까시까지 까시까지 떨어지게 됐어 아 이 모자를 자꾸 써대 아 진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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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안 오케이 말도 안된다 이거 이거는 이거는 말도 안되는데 얼마나 아 씨 야, 나와라 일단 얻어맞으며 아 아 아파 아파라 얘는 김 오는 것도 너무 느리고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냥 빨리빨리 가보자 와씨 밀고 가는 거 봐 내려와 얘 안 내려오냐? 안 내려오는 거 봐 아깐 내려오더니 잠시만 아 이그가 좋네 아이스맨이 좋네요 무조건 죽여버리는데? 아 아 어 주방이면 없어지네 이따가도 이거 쓰는 게 낫겠네요 그냥 해봤어 얼마만에 없어지면 거의 안 맞고 왔다 우리는 그냥 맞으면서 가고요 저만 남았어 아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네 후차 넘어가요 어 처음 왔네 처음 왔나봐 어 나 처음 왔나봐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해 아씨 어떻게 피해 쟤는 어 그냥 때려 부숴야 되네요 이거 저 바깥에 멈춰야 되는데 망했다 막고 가야 돼 움직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고 올라가시고요 점프맵 바로 타시고 그렇지 위에를 맞추기 한 번 더 그렇지 보스맵이고요 이 정도면 아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겠네 다시 한 번 더 하긴 싫은데 어 일단 바닥이 별로 뛰엄뛰엄 있고요 저 열때 딱 공격해야 되네 아 안 려나? 어 지금 지금인데? 아 계속 피하다가 내가 그 저번 첫 스테이지도 그랬잖아요 계속 피하다가 내가 때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 오케이 좀 열심히 피하지 에잇 아씨 이게 일로 오네 어 기다려봐 계속 돌아야 돼 나도 근데 안 맞아요 아 거기 안되지 안되지 그 다음에 오케이 어 많이 때려야 되네 굉장히 아 어 이걸 맞춰? 어 말린다 말려 저 공 3개 다 없어 없애면 어 뭐야 아 아 어 너무 무섭게 어 야 대석선으로도 써네 안 쏠 줄 못 쏠 줄 알았어 그렇지 또 이거 엄청 장기전 해야되네 아 근데 이 다음에는 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어 어 잠깐 정신 났죠? 흐흫흐흫 집중 집중 이쪽이다 어 어 3개 다 없애면 바로 바로 시작이네요 기다리는 시간 없음 아! 이런 아! 까비 아 이거 한 회수하는 거 기다릴걸 그럼 한 대 더 때리는데 근데 회수하는 거까지 기 아 기다려야지 두 번을 때리긴 하네 그렇지 어 이거였어 오지마 오지마 레이저 한 번 더일 줄? 빡 집중 빡 집중 얼마 안 남았다 두 대 오케이 한 번 더 야 아 다 했는데 한 대만 더 아 진짜 야 한 칸 남았는데 너무 아깝다 그럼 만약에 이거 얼음 얼음 맨인 상태에서 저 에너지 캔 먹으면은 아 안 넘어가지는데 얼음 맨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예요? 아냐 이번에 가요 진짜 깬다 진짜 깬다 진짜 깬다 야 어 쉽지 않아요 어어 아래위로 근데 쟤보다 아유 상관없다 너무 가까이 있지만 않은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뭐해 뭐해 그런 실수? 안 돼 안 돼 같은 일 틀려 아이고 갈 데가 없어서 근데 아 심지어 못 때렸어 두 방 다 안 들어갔어 왜? 아이고 지금은 두 방 들어갔고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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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제 피보다 내 피가 많아야 해 레이저만 잘 피하면 돼 그렇지 아이 레이저 지적되겠다 레이저 타이밍 때문에 레이저 타이밍 레이저 타이밍 좋지 사용이 좋았다 근데 예스 뻥이야 두루두런 우승했다 별거 아니었죠 가봅시다 내가 메이다 똥게임 가자고 오랜만이야 오 무임 불을 던져 어디서 어이 무임 이렇게 피하면 되겠다 어? 근데 왜 바로 저 닥터 저거 표시되어 있지? 바로 보스존인가? 뭐야? 아 이제껏 싸웠던 보스들 이랑 싸워야 돼 아 잠시만 잠시만 얘네 다 까먹었는데 아하 이 자식 아 피가 거의 반피 따랐죠? 이거 어 근데 주네 근데 항상 주진 않겠지 아무튼 이거 상성 상성에 맞게 딱딱딱딱 해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아하 그 그것만 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아 계속 튀면서 무조건 맞겠구나 아이고 아 이거 제가 이미 쏜 것도 없애 오와 바운스맨 굿 모임 상성 맞는거 하면 진짜 좋네 그 다음에 그럼 아 토치맨 얘는 아 아 아 모임 기다려봐 이거 아님 아 얘가 맞긴 하네 많이 안 맞췄는데 죽긴 죽네요 근데 일단 다 썼고 어차피 다 쓰는 건 상관이 없어 맞는 애한테만 쓰면 돼서 얘가 얘가 불 폭탄이니까 불이었던 것 같아 아 아 아 무임 저거를 불로 빨리 터뜨려 버려야 되구나 일단은 뭐야 파워 기어 마스터라고 돌 돌은 산이었지 산 산 산을 쓰기가 어렵다 산성맨을 이크로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 죽은거 아니었어? 이켄이 더 효율이 좋아요 이켄 얼마였죠? 이켄은 저거 목숨이랑 능력 같이 채워주잖아 근데 이켄은 굉장히 비싸지 않았어요? 목숨은 50원인데? 파워 기어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산성맨은 아 뭐해 아 산성맨 쓰레기야 아 반대에요 속성 그러면 돌한테는 저거 드릴일까? 아 맞네 임팩트구나 어쩐지 근데? 이거는 이거는 저기 때리기가 어려운데요? 그냥 때려야겠다 이거는 여기는 누구냐 유이가 산성맨? 유이가 그럼 돌 맨 그리고 이거는 얘가 임팩트 맨이겠다 임팩트 맨은 뭐더라? 어? 퓨즈 퓨즈 퓨즈였나? 음 전기 아닌가 보네 그러면 하운스맨은 썼고 폭탄? 아 얘가 폭탄이었나? 메뉴 메뉴? 아 여기서 바꿀 수 있는거구나 아까 말씀하신게 음 몰랐어 아 애들 너무 많으니까 헷갈린다 아홉명 아홉명 상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헷갈려 이 캔 근데 저번에 산거 하나도 안써가지고 4개나 있네요 아 여기서 쓰는거였어? 나 어디서 쓰나 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연습 연습이어가지고 그래서 얜 누구에요? 에너지 까놓은게 아깝다고요? 아니 안아까워 진심으로 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럼 봐봐 돌은 돌맨은 드릴로 산성맨은 돌로 폭탄맨은 불로 퓨즈맨은 아 에시드 아 그래요? 에시드 아 하긴 에시드를 아직 안썼구나 얘 아 얘가 에시드야 얘가 에시드고 탑맨 아 퓨즈맨은 뭐지? 퓨즈맨은 모르겠고 공맨은 공맨이 이거 아니었어? 아 퓨즈는 고무 퓨즈는 고무 그럼 공맨은 공맨이 이거 아니었어? 암튼 불은 불은 툰드라고 그럼 툰드라는 툰드라도 불이에요? 아 왜 이렇게 복잡해 아무튼 얘가 아시드 벤케인 고무 드릴? 겹치는 게 있나 보네 아까 돌맨도 드릴이었는데 고무도 드릴이야 아 툰드라가 퓨즈맨이야 그건 왜?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뭐 뭐하지? 토네이도 토네이도 여서 그런가 토네이도 암튼 산성맨으로 여기에 한번 해볼게요 산성맨 쓰는 법 잘 모르겠어 아이 산성막 만들고 겁나 안 움직이잖아 아 쓰레기인데 산성맨 아 피해야지 어 아 아 아 아 아 음 산성맨이 빠르긴 하네요 확실히 빠르긴 해 그 다음에 여기가 짜잔 그러면 메뉴에서 바꿔와야지 아 근데 때리고 때리고 나도 맞는데 와 근데 피 닳는 거 마시고 와 모임 근데 이건 또 돌한테 써야 되잖아 에너지 드림프를 먹어야겠네요 이것이 상성이다 아 돌이 폭탄이에요 얘가 아니라 어쩐지 겹치는 게 이상하다 했어 그렇구만 이게 뭐였지? 아 동맨 동맨이? 동맨이 돌이었지 아 비켜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니? 틈이 없잖아 바로 점프를 해야되네 아 아 어 아 아 이러면 요렇게 됐고 먹고 돌멘이 폭탄으로 오케이 안돼! 멀리 뛰어 벌써 이걸로 변하는거 봐 아 좀 피해야겠다 아 오케이 아씨 가닥 앞에 아 아 오케이 3패 오기 전에 끝났어요 3패 딱 시작하자마자 끝났다 다행 와 에너지 꽉 썼어 꽉 썼고 여기서 이 캔을 여기서 이 캔 하나 먹을까? 아 근데 이 캔 안먹어도 사실 이어가능이어서 이 캔 안먹어도 되긴 하는데 좀 따먹어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 누구였지? 퓨즈맨 퓨즈맨 퓨즈맨이 전기니까 고무랬지 전기니까 고무랬지 전기니까 고무랬지 아 거기다 나오냐 오케이 오케이 굿 굿 굿 굿 공쓰니까 저 바닥에 다니는 애들도 없어져서 바로바로 없어져서 좋네 오케이 오케이 어우 너무 너무 간단하네 상상 맞으니까 진짜 제가 전에 싸울 때는 다 그냥 거의 오리지널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좋네 음 이러면 에너지 드링크 안 먹어도 되죠 음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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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썬더라고 맞죠 불이 불이 얼음이고 얘가 썬더랬지 그니까 그때는 완전 미끄러워 아 미끄럽지 맞아 오랜만이라서 적응이 안되네 멍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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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맞기밖에 못하죠 일어났어 하하하 바로 근데 맞아가지고 죽었어 어 상상 맞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는 얼음 음 ó 방 방 피하고 어어 아 뭐 힘 이걸 어떻게 어 다 썼네 큰일 났다 이걸로 해야지 야아 죽어라 아 모아서 때려야겠다 아 아 아 아 또 파워 기어 임 아 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뭐 해 아 씨 아 안 돼 오케이 한 칸 남기고 아 지금 먹을 수 있구나 이 캔도 아무튼 한 칸 남기고 이겼고 아찔 했죠 근데 사실 죽어도 죽으면 처음부터 해야 되나 아니 아니 아예 죽는 게 아니라 그거잖아 복숨 하나 까이는 거라 상관 없지 않나 근데 무서우니까 이 캔 하나 먹을까 고고 그쵸 안 먹어도 될 것 같죠 그럼 누구냐 불맨으로 가면 되겠네 얘 안 썼네 불맨으로 가는 거면 그러면 뭐 뭐 폭탄맨이다 폭탄맨 고고 아 너무 일찍 아 너무 일찍 아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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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썼어 어머 다 썼다 아아이요 어 근데 아 한 방 남았었구나 어 이런 느낌 어 씨 뭐임 마지막 노 게링 어웨이 디스 타임 이 먹고 가야 될까요? 먹고 가야 될까요? 뭔데? 아홉 명이랑 다 싸웠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? 일단은 그냥 갈게요 어차피 체크 포인트 그치 끝난 거네 아 끝난 거네 바로 여기 넘어가는 거구나 오케이 안 먹어도 됐고요 여기는 이지했네요 어 끝이야 끝이네 진 찐버스야 이제 찐버스 가볼게요 이쿠종 드론 열어주시고 아 일단 타고 올라가는 건가 봐 아 뭐임 안 났는데 오 갓이 너무 무섭다 오케이 아 계속 타고 있어야 되네 어쩔 수 없어요 맞아 돈 아 그래도 계속 오니까 타고 있어야 되네 가고요 오케이 어차피 가는 길에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어 뭐임? 심지어 저장도 안 됐어 어디가 길임? 뭐 길이 있었어? 나만 못 봤어? 어이없네 오른쪽이나 아래에 뭔가 아 뭐야 아 뭐야 없어 떨어지는 건가? 아 그러네 떨어지는 거고요 닥터 와일리 아니 불완전 더블기어야 나는 과열된다고 와일리 또 로봇 하나 만들어오지 않았을까? 본체가 먼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타고 왔네 타고 왔네 후야아 어디 때려야 하는군요 또 한참 기다렸다가 때리는 타이밍이 따로 있겠지? 아 뭐임 눈 때리면 맞네 아 계속 이렇게구나 근데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기본 예로는 못 싸우겠다 아 스톰 어 뭐임? 2페이지 아 아 아 이거 그 갑자기 나 운동 시키네 아 근데 이 미사일을 밟고 올라갈 수 있네요 아무튼 미사일은 밟을 수가 있고 바퀴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니까 기본 롱맨으로 싸우려면 그 미사일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위를 때리는 것 같고요 그런 느낌? 이 캔이나 W캔이면 일트에 가능이에요 하긴 요거 스톰 맨만 계속 쓰면 되니까 아씨 아 아 다 썼네 얘 너무 빨리 써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 다 썼네 다 썼고 아 근데 엘씨드 너무 쓰레기 같아서 못쓰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블라스트 근데 보스인데 강한게 있을까? 어떤걸 써도 다 별로지 않을까? 아 기다려봐 아 나 어딨어 나 꺼내줘 꺼내줘 어 뭐임 폭탄이 좋았네 폭탄이 좋았네 어 뭐임 뒤로 빠져가지고 꿀로 이겼는데? 2패다 자 여기서 여기서 이켄 한번 이켄 한번 먹자 이켄 한번 먹구요 아 이켄은 생명에너지만 채워주는거구나 W캔이 무기에너지 따로구나 이켄 처음 먹어봤고 그 다음엔 일단 오케이 바닥이 어디있는거야 아이고 쟤한테 안 붙어 이건 안 붙으니까 패스하고 아이고 따네 아이고 이켄 이켄 너무 넓은데? 앗 아아 이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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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켄 돌은 안 먹고 일단 뭐 써야되지? 이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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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아 퓨즈 맞게 퓨즈 함수 어 퓨즈가 맞네 이게 퓨즈가 맞는다고 아 그만 놓아 나 스피드 기어 다 썼어 오우 그럼 일단 일단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애 아 아 고무 데미지 거의 안 들어가요? 근데 이거는 때리자마자 아프니까 못쓰겠고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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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만 에너지 에너지 한번 먹을래 벗고 무기 미드건 에시드뿐이에요 에시드 아 스피드 기어 과열됐구나 아 아 뭐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쓸라고 했는데 바닥 오차 아 언제까지 에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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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도 않고 에너지 다 썼어 아 아 뭐야 때려야 멈추나? 후차 아 아 에시드 다 썼구요 이건 에너지 한번 채우자 히히히히 에너지 한번 채우고 아 아 아 아 점프 이 자식 한 번만 더 아 너무 너무 일찍 아 다 썼고 퓨즈 어 아 여기야? 잠시만 잠시만 풀 아 아 아 너무 늦어 오리지널을 해야겠다 아 아 뭐해? 안돼 안돼 아 이걸 맞는다고? 아 아 아 에너지 캠 또 먹어? 하하 또 먹고 아니 안 맞아 이 공맨 이리와 그렇지 공맨이 났네 아 아니 애씨드 일단은 공맨으로 이겼어요 포기해요 와이 아 또 남았어 3패 3패 맨몸으로 싸우나? 삘 아니네 비는거구나 아 추해 추해 추일리 추일리 아 아 아 아 쓰레기 시스템이야 그거 과열된다니까 야레야레 야레야레 이것이 어른의 승리 하하 도둑놈이라니 와 와이 로 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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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은 진짜 아이템 빨로 으 ㄹ ㄹ ㄹ 아이템 빨로 이겼다 ㄹ 아이템이 이렇게 쓰는 거구만 상성은 이렇게 쓰는 거구만 ㄹ ㄹ 롯크 만.. 근데 진짜 일본사람들은 저렇게 받침 발음이 안되는거지 태어나서 발음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이틀부터는 기어랑 스킬 무한으로 쓸 수 있어요 아 진짜요? 그러면은 이제 그거야? 스피드런용이에요? 빨리 깨는 거? 어? 안녕히겠다 와이리 절레절레 야래야래 어? 무너지나? 무너진다 라이토 하카세 탕탕탕탕 오케이 래스 터드르자구 어? 탈출까지 해야되는건가? 아니지? 탈출은 알아서들 잘했대요 아 저거 내가 쓸 때는 겁나 오래 날지도 못하더니 엔딩에서는 오래 날고 있네 와아 진짜 간단하게 끝냈다 그죠? 이거구만 간단했다 오늘 진짜 아 드디어 드디어 엔딩 봤네요 이제 다음에 다음에 롱맨 1 만만 딱 보면 어? 한동안 롱맨 볼일 없을듯? 끝났구려 끝났어 아주 활기찬 노래가 나오네 그리고 여기 나왔던 날 열받게 했던 애들이 주르륵 나오네요 얘네 얘네가 진짜 얘네 진짜 거슬렸어 아냐 다 거슬렸어 여기서 여기 잠먹들 중에서 안 거슬렸던 애가 없어요 진짜 다 날 열받게 했어 얘도 얘도 싫고요 얘도 싫고요 아주 이상한 애들만 모아놨네 얘도 별로고 아 얘도 틈새에 넣는 거 별로고 어 이건 좋다 이 캔 인 줄 알았는데 이 캔을 들고 도망가는 애였고 그리고 얘네도 별로였고요 얘 얘는 그나마 딴 애들보단 딴 애들보단 나았다 독소는 애 독소는 애도 뭐 많이 마주치진 않아가지고 걸레지? 얘는 뭐야? 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거미 어 거미도 별로였어 새끼들까지 나와가지고 곡괭이맨도 진짜 별로였지 그리고 불로 지지는 애 얘는 뭐 간단했죠 아 콘 콘도 진짜 별로야 그 다음에 공 얘는 뭐 얘 풍선이 좀 별로였지 아 얘는 얘 기억은 안 나는데 얘도 정말 별로였던 거 같고요 음 쏘는 애 또 있고 박쥐 박쥐도 있었지 아 그리고 얘는 진짜 어 다 별로야 다 별로야 여기서 괜찮은 애가 어디 있어 여기서 괜찮은 애가 어디 있어 다 별로예요 다 다 별로예요 다 어떻게 이렇게 어? 열받게 디자인을 했을까 터끼 얘는 마지막 단에서 봤었죠 굶는 애 표정 웃기네 아 얘도 진짜 별로였어 얘 부엉이 부엉이도 진짜 별로였어 저렇게 하늘에서 막 불을 떨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깨트리면은 아예 세상이 깜깜해져 그리고 이 고양이도 별로였고요 세균맨 같이 생기네 얘는 마지막에 또 나왔던 애고 아 얘도 많이 때려야돼서 싫었어 아 이 중간버스 나온다 이제 중간버스들 얘도 이제 선글라스만 타격이 돼가지고 선글라스만 타격이 되고 얘는 이제 놀이이기고 타고 다니는 애들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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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네 그리고 걸레 걸레맨 로봇 걸레 그리고 코끼리 코끼리 기본 롱맨으로 해서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사실은 불로 지지면 됐었다잉 세 번만에 됐었어 크레인 개구리 블럭맨 이제 보스 나온다 V 해주네 뭐임 보스들은 V 해주나봐 뿅 롱맨 전문 스머 아닙니다 크크크 얘네 아주 포즈를 하나씩 해주네요 뚱뚱 터치맨 V가 제일 맘에 드네 그 블럭맨에 그 블럭맨에 바운스맨 아 바운스맨은 보스보다 보스는 상상좋은거 썼었나? 그래서 얼마 안가서 끝났거든요 근데 쟤는 스테이지가 너무 별로였어 아 얘도 진짜 별로였어요 제 몸을 막 조각조각 내서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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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나름 할만했다 패턴 알고나서 근데 쟤 좀 오래 걸렸던거 같은데 아무튼 와일리는 아이템빨로 밀어붙였다 노랭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보스에요? 어 그럴거같다 열받는걸로 유명하지 않을까요? 열받는걸로 오리지널 로크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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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 미나 오카이리 꼭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대사네 이거 캡컴 그럼 쟤가 원보스에요 노랭이가? 아 오 수리 아 그러게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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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았네 라 롱맨도 수리야 되는데 계속 중간버스였구나 노랭이가 계속 중간버스였구나 노랭이가 아니 근데 블럭맨이 생각보다 귀엽네 방금 엎여가는거 봤죠 로크 안녕 과장 롤 아 로켄 락앤롤이에요 락앤롤 락앤롤 바운스맨 무거워보인다 어 저거 기어 충전하는거다 오 오 오 이런 이런 단체사진도 보여주네 아주 와 6월 28일에 마지막으로 했어? 거의 거의 3주만에 했네요 그러면 이제 별 달렸다 맞죠? 별 달린거 음 8시간 반에 때 2회차? 2회차가 있어요? 빨리빨리 깨는거? 아니요 저는 1회차만 합니다 아 하하하 안녕